한글자막 by 한효정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후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좀 역사가 좀 오래된 기업인데요. 이천육 년에 이제 퍼스텍의 화학 사업 부분이 분할이 돼서 이제 설립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울산학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특수 가스 사업 부분을 양수를 했고 그리고 에어컨용 냉매제 자동차의 카메트 이런 무수불산 등 이런 등을 생산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반도체의 WF6 C4F6 이런 걸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 LIPF6라고 불려지는 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냉매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매출액의 약 오십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생산하는 기업은 후성밖에 없고요. 나머지 제품 나머지 이제 업체들이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냉매제 수입을 하는 회사는 이제 동성화인텍이라든가 산강가스 테크 등이 있고요. 후성만이 이제 국내 업체로서는 요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에어컨하고 냉동고 이런 업체들을 상대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차전지 전해질 같은 경우도 매출에 한 이십 프로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이차전지 전해질 역시 국내에서는 후성만이 좀 생산을 하고 있고 고객사로는 이제 전액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 이제 전기차가 이제 이차전지의 가장 큰 수요처인데 이차전지용 그러니까 큰 대용량용 전해질을 행사하는 업체는 글로벌적으로 한 네 개의 기업이 메이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성을 포함해서 스텔라페미파, 칸토덴카, 몰다 이런 일본 업체들이 이제 사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쪽으로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차전지용 대용량 쪽으로는 아직까지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후성 그룹인데요.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한국내와 그리고 퍼스텍 같은 회사와 관계사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네 그렇군요. 소개해 주신 아이템 중에서 최근에 전방 업화하기 좋은 반도체 소재 그리고 이차전지가 좀 눈에 띄는데 먼저 이차전지부터 자세한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차전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후성의 매출 비중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이라는 소재를 행산하고 있습니다. 현대 캐파 규모로는 국내에서는 연간 2천 톤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 난통법인의 400톤 캐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십육년도에는 이제 염 가동률이 칠십 퍼센트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팔십 퍼센트까지 가동률이 높아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해질 매출 중에서 한 사십 퍼센트 정도가 이제 중국 쪽에 발생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천십육년에 이제 해외 전액 업체와 이제 계약을 맺는 등 한 천사백억 정도 규모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 계약을 맺음으로써 안정적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중국 난통법인이 400톤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증설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십 구 프로 들고 있던 바스프 지분이 이제 중국 로컬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케파 증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오십 일 프로 들고 있다가 그대로 오십 일 프로의 유지가 되고 파트너만 이제 중국 로컬 법인이 바뀌게 되는데 기존의 로컬 법인으로서 이제 바뀜으로 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국 로컬형 매출 비중은 계속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로컬 법인으로 파트너가 바뀌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쪽은 어떻습니까 이차 전지 소개를 해 주셨고요. 네 반도체도 역시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좋고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 반도체의 좋은 점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전방에 반도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소재 매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유 에프 그니까 반도체 애칭 공장에 쓰이는 더블유 에프 식스 그리고 시포 에프 식스라는 이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시포 에프 식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후석만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일본의 수화된 고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포 에프 식스 케파는 연간 칠십 톤 규모로 가지고 있고 이 시포 에프 식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애칭 가스로 반도체 공정 중에 일정한 해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때 이제 그런 식각 공장에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더블유 에프 식스 같은 경우는 삼백 이십 톤의 케파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에스케이 머트리얼스와 같이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랜드 반도체에서 계속 좀 생산 케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랜드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반도체 특수 가스 소요 소요 양은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케파 증설 시 이 회사의 매출액도 같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10년 대비해서 18% 증가한 2266억 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마진 사업 비중으로 담아면서 영업 비중이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고 이 중에 반도체 같은 경우가 한 793억 원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566억 원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주도주 중에 하나이던 2차 전지주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큰 이유가 이유가 자체적으로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를 키워내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경쟁이 좀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과열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후성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그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럽연합에서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거기다 전기차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을 이제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배터리 팩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경쟁 상대가 새로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빠졌는데. 그러나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경우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유통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는 뭐 이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반도체나 이차 전지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고마진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 계속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에어컨 냉매제 같은 경우는 전방산업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아이템이 아니다 보니까 안정적인 캐시 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캐시 카우를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성이 보장된 이런 전방산업의 성장으로 영업이익률은 계속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EU의 자체 배터리 생산 증설로 인해서 생산을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지만은 오히려 이런 기회가 상당히 매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방산업인 2차전지 반도체 호조로 실적이 기대되는 전해질 업체입니다. 후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NH투자증권 스몰캡팀 손세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